최재형 그는 누구인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웅장하면서도 광활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백년의 세월 속에 흩어져 버렸던 우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최재형의 손자와 연락이 닿았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깊숙이 보관해뒀던 무언가를 찾아 꺼내 보여줬다 아버지로부터 전해내려온 유물이었다 여덟을 넘긴 최 발렌틴이 기억조차 없는 할아버지의 유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건국훈장이다. 최재형은 정부가 국가유공자로서 처음으로 인정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최재형은 미소 냉전체제에 갇혀 역사 속에 묻혀 있다. 40여 년이 지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그 배경에는 아버지에 이어 평생 최재형에 관한 기록을 찾아다니며 세상에 알려온 자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는 못한 내용에 대한 διαBlab이 되기 때문에 그는 말이 없을 때 그는 가지를 books에 대한 인정에서 이른들을 관려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름이 정국의 수록한 내용이 일상이라는 것이다. 어떤 역사의 역사에서 지지하시는 것이다. 그게 국를에 있는 것이다. 그는 그는 아니라 곧을 겪고루다. 과거 연해주 한인촌 집마다 그의 초성화가 걸려져 있을 정도로 최재형의 위상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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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금은 메달 훈장 5개를 받을 정도로 신인받은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재형의 업적을 인정받기까지 40년. 가족들은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최재형이 일본군에 의해 사살된 후 그의 직계가족 7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다. 최재형이 왜, 어떻게 숨졌고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손자 최 발렌틴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건에 평생을 걸었다.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우슬리스크 블로다스키의 한 주택. 지난 2010년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을 한 이 고택은 최재형이 가족들과 살았던 마지막 집이다. 박물관 안은 최재형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로 채워져 있다. 엄청난 자산가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기엔 초라하게까지 하다. 최재형은 물 밑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고단했던 삶의 흔적. 한인촌 비극의 그날. 최재형은 러시아 당국과 접촉을 시도하며 한인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세력마저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최재형 역시 포위망을 좁혀오는 일본군을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만약 내가 숨는다면 일본군들이 잔인하게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 차라리 내가 잡혀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라고 권하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4월 5일 아침에 들이닥친 일본 한명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최재형의 소식이 전해진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다. 일본 육군성은 최재형이 압송 도중에 도주하려다 실패했는데 검거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해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막사를, 군 막사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4분, 최재형 선행을 포함한 4분이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도피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를 시도하는 그거를 말하면 일본군들이 총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일본군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군이. 일본 육군성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후손들이 남긴 얘기를 가지고 정리해서 거기에 따르면 우스리스크에 있는 러시아 감옥 뒤에 있는 왕바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즈막한 야산에서 뇌분을 거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묻었다는 거죠. 최재형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여러 번 일본 헌병대를 찾아가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스리스크의 감옥. 일본군에 의해 연행된 최재형이 수감됐던 곳이다. 최재형의 행적은 이곳에서 끊겨버렸다. 러시아 정부는 100년 전 일본 헌병대가 지었던 이 건물을 증축해 아직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옥 뒤편을 걸어가니 야트막한 산이 나온다. 역사학자들은 최재형의 유해가 이곳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보니까 건물 1층은 그때 옛날 건물이고 위에는 벽돌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재형 선생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뒤에 바로 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이 왕바실 산이 아닌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던 최재형 그가 목숨과 바꿔가며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물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울 덕수동 증명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애국가를 부르는 무리사에 눈을 띄는 러시아 청년이 있었다. 한국을 차려입은 2,000년은 최재형 선생의 4대손 최일리아다. 인천대학교 글로벌 어학원 해마다 전세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최일리아도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말로만 듣던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째 여전히 모든 게 낯설기만 하다. 모스크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리아는 러시아 공과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한국 혀를 선택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고조할아버지 최재형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일리아는 한국에 온 뒤에야 최재형에 관해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까지 듣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일리아는 최재형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왜 조선을 지키는 데 앞장섰는지 알고 싶다. 두 달 전 한국에 온 일리아가 가장 먼저 찾았던 현충원. 오늘도 일리아의 발길은 이곳으로 향했다. 대형 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춘 일리아. 한찬동안 비석을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한다. 일리아가 찾던 그 이름, 최재형.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최재형은 비석에 그의 아내와 함께 이름만 새겨져 있다. 러시아 한인 사회가 정착하는 데 앞장선 최재형. 그리고 그가 목숨과 바꾼 한국. 일리아는 최재형에게 한국은 돌아오고 싶은 나라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결when에는 어차피 경기도를 치료하거나 partir 내어보신 사회가 정착하거나 축제할 때까지 치료할 때까지 표시할 때까지 일을 내놓을 것 같다. 연결선을 강조할 때 까지에 금지하며 일을 내놓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